오늘은 스쿼트와 오버헤드프레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야간에 따로 사이드와 리어델트 레이즈 그리고 카프레이즈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오후에 따로 야간에 따로 한 운동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남겨두진 않았습니다. 오늘 스쿼트 같은 경우에 지난번 볼륨과 같은 운동량으로 진행을 했고 좀 더 자세의 측면에서 끊김없이 힘이 전달이 잘 되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헤드프레스 같은 경우에 훈련 중량 조절을 잘 못해서 약간 무겁게 진행을 하다가 중량을 낮춰서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버헤드프레스가 코로나 이후로 약간은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다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레스 종류는 일단은 벤치프레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버헤드프레스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중에 내 자세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자기의 모습을 촬영하지 않는다는 건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어느 정도 제 자세를 촬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촬영을 안 하고 운동을 한다는 건 자세가 좋아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느껴지는 느낌이 물론 중요하고 거울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약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내 자세를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것 또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 스트레스 트레이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세가 정말 많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나의 자세를 코칭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린다는 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운동 상담을 많이들 받으시면서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건 더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운동하는 모습을 찍으십시오. 최소한 본 세트만이라도 그리고 본 세트 전이라도 찍으면서 다음 세트에는 아 내가 전 세트에 이런 게 부족했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코칭은 어떤 코치보다 더 뛰어난 코칭이 될 겁니다. 저도 스쿼트를 할 때, 데드리프트를 할 때, 벤치를 할 때 제가 제 영상을 하고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부분을 내가 이번에 놓쳤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세트에 그게 또 잘 돼가지고 더 가볍게 느껴지고 더 훈련을 잘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코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면 좋은 자세인 사람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자세가 좋은 리프터들을 많이 보면서 그 사람과 내 자세, 내 머릿속에 있는 자세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 때 내가 허리가 불편하다, 허리 통증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영상 촬영을 해야 됩니다. 스쿼트 할 때 혹시 버딩크가 나진 않는지 데드리프트 할 때 내가 좀 더 버티면서 끌지 못하는지 미드풋이 맞지 않는지 여러가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통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할 때 나는 버딩크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45도에서 영상을 촬영했을 때 버딩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허리에 통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장기간 노출이 된다 그리고 특정 중량 이상 올라가게 된다 하면 부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버딩크가 일어난다면 어? 왜 버딩크가 일어나지? 하고 어떻게 하면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자세를 조금씩 수정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맞는 자세를 계속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 내 자세를 보는 가장 좋은 각도는 후면 45도에서 나의 모습을 촬영하는 겁니다. 후면 45도에서 촬영을 하면 웬만한 바패스도 거의 다 보이고 미드풋도 보이고 무릎 벌어짐 그리고 허리 각도 뭐 이런 것도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각도에서도 찍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이 바패스를 정확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측면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신 이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자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스스로 한번 나의 자세를 보고 스스로 코칭을 하는 그런 계기가 제 영상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주동형님께서 라운드 숄더로 벤치 후인 하강을 해도 전면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는 제대로 후인 하강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후인 하강을 한다는 것 특히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어깨가 약간 들려 있으신 분들 약간 상방 회전된 어깨 체질 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후인 하강을 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후인 하강을 과하게 해야 되는데 벤치가 일반적인 헬스장에는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후인 하강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 미끄럼 방지 패드라든가 라텍스 밴드를 깔아서 그리고 티셔츠도 일반 면티를 입어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든 뒤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하게 후인 하강을 시켜주고 잘 견갑을 고정한 뒤에 팔만 움직여서 벤치를 하시면 아마 이상 없이 벤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라운드 숄더에 좋은 운동으로는 제가 보기에 스트레칭도 좋지만 당기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